와 노잼 귀신부죠? 장난하나 말이면 다인줄 알고 댓글 열고 있어 이씨 이리나 열심히 해 유미 이번 달큰 말기도 마이너스야 유미 정말 많이 사랑받고 있어 남토가 도란부채가 뭐해? 사랑아 잘 생각해봐 이건 바비한테 아주 좋은 기회야 자책하지마 곧 좋은 소재가 떠오를거야 잘 안되면 나가서 바람도 좀 쐬고 알았어 완전 많이 했어 더 있다보니 못해 내 군데 떨어졌으면 생활자존심도 없어 쉽게 될 세포야 나 완전 가능해 진짜 열심히 쓸게 금빨이 올라온다 자세히 가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